제 35회 한국어 능력시험 1. 듣기 1번 우산이 있어요? 우산이 있어요? 2번 오늘 회사에 가요? 오늘 회사에 가요? 3번 누구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누구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4번 이 파란색 바지 어때요? 이 파란색 바지 어때요? 5번 민수 씨, 저 먼저 갈게요 민수 씨, 저 먼저 갈게요 6번 실례합니다 김영수 씨 있어요? 잠깐 만나러 왔는데요 실례합니다 김영수 씨 있어요? 잠깐 만나러 왔는데요 7번 뭘 드릴까요?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요 약 좀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드릴까요?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요 약 좀 주세요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요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요 8번 8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9번 9번 실례합니다 책은 몇 권까지 빌릴 수 있어요? 5권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책은 몇 권까지 빌릴 수 있어요? 5권요 5권요 여기는 축구 여기는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여기서 배드민턴 칠까요? 여기는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요 11번 이거 비싸요? 이거 비싸요? 아니요 안 비싸요 한 개에 천 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비싸요? 비싸요 아니요 안 비싸요 한 개에 천 원이에요 12번 오늘 회의는 몇 시예요? 어제하고 같아요 3시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회의는 몇 시예요? 어제하고 같아요 3시예요 13번 저는 요리하기를 좋아해요 민수 씨는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산에 가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산에 가요 14번 내일이 쉬는 날이에요? 네 내일은 한글날이라서 쉬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이 쉬는 날이에요? 내일이 쉬는 날이에요? 네 내일은 한글날이라서 쉬어요 15번 졸업 축하해요 이 꽃 받으세요 고마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졸업 축하해요 이 꽃 받으세요 고마워요 잘 끊으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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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유미 씨, 빨리 오세요. 잠깐만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잘 못 타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16번 유미 씨, 빨리 오세요. 잠깐만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잘 못 타겠어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18번 손님, 미술관으로 사진기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어,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럼 이 사진기는 어떻게 할까요? 입구에 사진기 맡기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입구에 사진기 맡기는 곳이 있습니다. 19번 유미 씨는 요즘 주말에도 바쁜 것 같아요. 네, 좀 바빠요. 토요일마다 빵 만드는 걸 배우고 있어서요. 빵을 직접 만들어요? 재미있겠네요.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유미 씨는 요즘 주말에도 바쁜 것 같아요. 네, 좀 바빠요. 네, 좀 바빠요. 토요일마다 빵 만드는 걸 배우고 있어서요. 빵을 직접 만들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겠네요. 정말 재미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20번 여보세요? 민우 씨, 밤늦게 죄송한데요. 회의 자료 좀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아, 제가 지금 밖에 있는데요. 집에 가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바쁘시면 다른 분께 부탁해 볼게요. 아니에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민우 씨, 밤늦게 죄송한데요. 회의 자료 좀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아, 제가 지금 밖에 있는데요. 집에 가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바쁘시면 다른 분께 부탁해 볼게요. 아니에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21번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갈 시간이 없어요. 요즘은 주말에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도 주말에 거기 가서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어디로 가면 돼요? 만들어 주는 데가 여러 곳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갈 시간이 없어요. 요즘은 주말에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도 주말에 거기 가서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어디로 가면 돼요? 만들어 주는 데가 여러 곳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 22번 22번 저 다음 주부터 백화점 안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잘 됐네요. 그런데 매일 일해요? 아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만 하면 돼요. 공부와 일을 같이 하려면 힘들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다음 주부터 백화점 안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잘 됐네요. 그런데 매일 일해요? 아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만 하면 돼요. 공부와 일을 같이 하려면 힘들겠어요. 저 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나봐요. 저 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나 봐요.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 근처에 저런 유명한 식당이 있었네요. 다음에 삼계탕 한번 먹으러 가야겠어요. 저 식당은 그날 준비한 걸 다 팔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늦게 가면 못 드실 수도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나봐요. 아, 저기요. 삼계탕만 파는 식당인데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 근처에 저런 유명한 식당이 있었네요. 다음에 삼계탕 한번 먹으러 가야겠어요. 저 식당은 그날 준비한 걸 다 팔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늦게 가면 못 드실 수도 있어요. 24번 여행 가방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 가방은 어떠세요? 가볍고 튼튼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요. 주머니도 많아서 편하겠네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색깔은 없어요?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구경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행 가방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 가방은 어떠세요? 가볍고 튼튼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요. 주머니도 많아서 편하겠네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색깔은 없어요?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구경하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먼저 방에 가 계시면 짐들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지하 1층 식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호텔에 있는 수영장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제 방은 301호입니다. 제 방은 301호입니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먼저 방에 가 계시면 짐들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지하 1층 식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호텔에 있는 수영장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제 방은 301호입니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25번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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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 27번 26번 27번 28번 28,000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부산에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보내면 언제 도착해요? 지금 보내시면 모레에 도착할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도착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좀 급해서요. 오전에 보내셨으면 오늘 안에 도착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지금은 특급으로 보내도 내일 오전에 도착해요. 아, 그래요? 내일 오전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걸로 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부산에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보내면 언제 도착해요? 지금 보내시면 모레에 도착할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도착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좀 급해서요. 오전에 보내셨으면 오늘 안에 도착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지금은 특급으로 보내도 내일 오전에 도착해요. 아, 그래요? 내일 오전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걸로 해주세요. 27번 28번 28번 30번 햄 29번 28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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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번 40 31 40 40 41 50 40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수 씨, 이번 주말에 사랑 나누기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사랑 나누기요? 그게 뭐예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는 모임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을 도와드려요? 청소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어드려요. 이번 주말엔 김치를 담가서 드릴 거예요. 좋은 일을 하시네요. 저도 이번 모임에 가보고 싶어요. 김치를 담가본 적은 없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이번 주말에 사랑 나누기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사랑 나누기요? 그게 뭐예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는 모임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을 도와드려요? 청소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어드려요. 이번 주말엔 김치를 담가서 드릴 거예요. 좋은 일을 하시네요. 저도 이번 모임에 가보고 싶어요. 김치를 담가본 적은 없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29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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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 31번 33번 감사합니다.